랜더스필드에 왔고요. 너무 결협을 떨면 안 되는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지만 않으면 사실 거의 우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오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벌써 힘들다. 통한다. 통한다. 와 대박사건 이거. 이거 엄청 무겁지 않아요? 유령이 필요하네. 이렇게 해야 하나? 와 장난 아닌데 이거? 나 2시 경기 한 사람 정말 나오세요 여기. 한 시간만 소개해보십시오. 와 300만원. 잘못됐어 진짜. 날씨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. 경기 4분 전이고요. 다들 진짜 이 날씨에 와 있는 거 너무 대단해. 진짜 땡볕이에요 땡볕. 정주 수준 우승을 위한 순중의 라이더. 무슨tle도 뭐 해 안 돼? 하나. 최강기 5단이거든요. 오오. 온갖. 자 다 같이. 최강기 5단이거든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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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타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반드시 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위험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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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출발합니다 김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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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아 너무 더워서 제가 눈으로 본 사람만 두 분 쓰러지셔가지고 들컷에 실려가셨거든요 일단 우승은 봐야겠는데 도저히 경기장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차에서 중계로 보다가 한 8, 9회쯤 가서 약간 우승 확정되면 그 순간만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이 온 대부분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다 밖에 나와있고 야구장 안에는 거의 몇사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낮 2시 경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낮 2시 경기를 4일 연속 다녀본 소감으로는 아 정말 여기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약간 내가 살아가는 팀의 성적이나 우승을 보려고 오긴 했지만 체력이 조금 안좋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야구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봐봐 뭐 어제 던져던 사람 없는 친구죠 고객은 한꺼번에 첫번째 양손을iern 6개의 춤이 시작됐고 관장님이 앉아서 응원하자고 해서 다 같이 앉아서 응원하고 있어요 다 앉아서 그냥 기아 박찬호 기아 박찬호 승리를 위해 가위호 아우 진짜 이제 많이들 돌아오셨네요 이제 네 자 이제부터 진짜 찐 타이거치의 응원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이제 남은 7회 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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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힘차게 안타 홈런 함께 만들어봅시다 무릎치고 박수치고 아타 홈런 날려버려라 아타 홈런 리듬에 맞춰 발맞추 아타 멀리 홈런 이유성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윤성 선수에게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주자 말루 말루 우리 안타의 달인 서경수 서금창 선수를 위해서 아 진짜 아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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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차게 날여라! 기아의 승리를 위하여! 오오오오chs! 날여라! 고! 그렇지! 그렇지~! 아 진짜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우리 김도현 선수에게 이럴때 더 큰 바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2, 3, 4, 4 와! 이겼다! 우리가 이겼나? 다들 보고 있었구만. 누가 이겼어요. 화이거즈 2024 정기 리그 우승을 확정합니다. 괴물 시야Books adelion 흠 흠 흠 흠 한글자막 by 김성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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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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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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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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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